BMW 그룹 코리아의 모토사이클 부문인 BMW 모토라드가 BMW를 대표하는 슈퍼 스포츠 모토사이클인 3세대 BMW S1000RR, 새로운 미들급 다이내믹 로드스터 F900R, 미들급 어드벤처 스포츠 모토사이클 F900, XR 등 총 3개 모델을 국내 공식 출시했다. 더 뉴 BMW S1000RR은 지난 2008년 첫 선을 보인 스포츠 모토사이클 S1000RR의 3세대 모델이다.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엔진과 서스펜션으로 더욱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스포티한 디자인과 첨단 편의 사양을 통해 역동적인 라이딩 경험을 선사한다. 신형 엔진에 적용된 최신 BMW 시프트캠 기술은 밸브를 열고 닫는 시간과 타이밍, 유입되는 공기 양 등을 최적의 상태로 조절해 전 구간에서 보다 강력한 토크를 제공한다. 이전보다 대폭 개선된 서스펜션은 더욱 향상된 핸들링과 강력한 견인력,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어떠한 주행 상황에서도 최상의 성능을 보장한다. 새로운 알루미늄 플렉스 프레임과 경량화된 신형 엔진을 통해 차체 중량은 이전보다 최대 11kg까지 가벼워졌다. 안전한 제동을 지원하는 ABS 프로, ABS 프로와 다이내믹 트랙션, 컨트롤 DTC, 힐 스타트 컨트롤, 기어시프트 어시스턴트가 기본 탑재계보다 효과적으로 구동력을 제어할 수 있다. 추가로 다이나믹 댐핑 컨트롤 디디스와 함께 전자식 셰시의 제어 철학과 기계식 댐핑 요소가 새로 개발됐다. 도로의 컨디션에 관계없이 전자식 펠브는 라이딩 모드와 용도에 따라 언제나 최고의 댐핑을 제공한다. 아울러 슈퍼 스포츠 레이정의 최적화된 더 뉴 BMW S1000 RR의 새로운 계기판은 6.5인치 대형 TFT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두운 곳에서도 뛰어난 가독성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3세대 BMW S1000 RR의 가장 큰 특징은 BMW 모토라드 최초로 BMW 고성능 차량의 전유물이었던 M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M 패키지에는 모터 스포츠 컬러 페인트와 M 가본 휠, M 스포츠 시트, M 배터리 등이 추가되어 보다 다이나믹한 라이딩이 가능하다. 강력한 퍼포먼스의 다이나믹 로드스토로 재탄생한 더 뉴 BMW F900 R은 지난 2009년 선보인 F800 R 이후 10년 만에 출시하는 후속 모델로서 F800 R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통해 경쾌한 스포츠 주행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선보이는 더 뉴 BMW F900 XR은 950cc 미만 어드벤처 스포츠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새로운 미들급 어드벤처 스포츠 모토사이클로 편안한 주행감과 경쟁사 대비 가장 많은 적재량을 보유해 장거리 운행에 적합한 모델이다. 더 뉴 BMW F900 R과 더 뉴 BMW F900 XR은 895cc 수령식 직렬 2기통 엔진을 장착해 8500rpm에서 최고 출력 105마력, 6500rpm에서 최대 토크 92nm의 힘을 발휘한다. 2개의 카운터 밸런스로 자체 진동을 최소화했으며 늘어난 배기량과 새롭게 디자인된 단조 피스톤, 높은 압축비를 통해 더욱 역동적인 성능을 구현했다. 아울러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는 높이를 최대 6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어 편안한 착좌감과 향상된 착지성을 제공한다. BMW 모토라드의 최신 모델답게 더 뉴 BMW F900 R과 더 뉴 BMW F900 XR에는 다양한 최신 전자장비가 탑재됐다. 풀 LED 헤드라이트와 어댑티브 코너링 헤드라이트, 열선 핸들, 스마트폰 연동 기능 등이 기본 적용됐으며, 서스펜션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전자제어식 다이내믹 ESA를 비롯해 ABS 프로, 다이내믹 트랙션, 컨트롤 DTC, 다이내믹 브레이크 컨트롤 DBC, 다이내믹 엔진 브레이크 컨트롤 MSR이 기본 장착돼 더욱 안전하고 다이내믹한 주행 경험을 더 뉴 BMW F900 R의 가격은 1400에서 1430만원. 더 뉴 BMW F900 XR의 가격은 1510에서 1540만원이다. VAT 포함 VAT 포함